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탑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아니면 다보탑? 그것도 아니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제가 언급한 탑들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탑들인데요. 여기 서울 한복판 종목의 탑골공원 내에 이들과는 다르게 생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보인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서울 종목의가 사거리에 위치한 탑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존 문제 때문에 1999년부터 유리보호각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탑은 건립 당시 일본 승려 도운이 천하제일이라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다며 조선왕에게 요청했던 만큼 떼어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리학의 나라 조선 그것도 도성 사대문 안에 이런 불탑이 세워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 중 대표적인 친 불교적인 군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가 바로 7대 왕인 세조입니다. 그의 제20년 5월 2일에 도선왕도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승군 이부의 명하여 승정원에 전제하기를 근일에 교령 대군이 회암사에서 원각 포패를 베푸니 여래가 현상하고 담로가 내렸다. 황가사의 중승 3인이 탑을 둘러싸고 정근하는데 그 빛이 번개와 같고 또 빛이 대낮과 같이 환하였고 채색 안개가 공중에 가득 찼다. 사리 분신이 수백 개였는데 곧 그 사리를 함원전에 공양하였고 또 분신이 수십매였다. 이와 같이 기이한 상선은 실로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므로 다시 흥복사를 세워서 원각사로 삼고자 한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로 세조의 둘째 큰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원각경을 비롯하여 여러 불교 경전원의 양주 회암사 중수 등 조선 초기 불교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친 불교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세도 역시 불교와 이면이 깊었습니다. 즉위 전 대군 시절부터 불교에 큰 관심이 있던 그는 즉위 후에는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관인 강경보감을 설치하여 여러 불경들을 번역할 수 있게 하였고 원각경은 세도 자신이 직접 구결을 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원각경은 대방왕 원각수 나라 유희경의 줄임말입니다. 원만하고 단번에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길과 수익법을 기록한 경전으로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원각사 이름의 모태가 되는 원각경의 언에는 세조 11년 효령대군에 의해 최종 교정을 받게 됩니다. 한창 원각경을 번역하는 시기에 뚜령대군이 회양사에서 개최한 원각법회에서 좋은 조짐이 보이자 이미 폐사된 흥복사를 원각사로 다시 세우는 공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흥복사는 고려때 석영에 있는 흥복사와는 다른 절로 그찬거는 불명확하지만 조선태조 7년 5월 3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오무경을 흥복사에서 강설하게 하였다는 기사로 보아 이미 그 전부터 탑골공원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오를 것입니다. 폐사는 세종 11년에 조선에 방문한 사신들을 위한 공간인 태평관의 보수 문제에 흥복사 터가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전에 어떠한 이유로 폐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원각사는 착공한 지 1년여 뒤인 세조 11년 4월 7일 완공되었으나 탑은 이로부터 2년 뒤인 세조 13년 4월 8일에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탑의 권립과 관련하여서 대원각사비문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층의 설도파를 세워 분신사리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안치하니 현재 탑의 층수를 세는 방법과는 달랐는지 아니면 비석 표면에 생긴 마모 때문에 각자가 부정확했는지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13층의 탑의 사리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넣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타깝게도 비문의 각자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완공 당시 탑의 모습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대 19세기 실학자 이규경이 지태란 오주연 문장 전선고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원각사 탑은 한성부 대사동에 있는데 바로 이곳이 고려시대 조계종 원각사의 유지이다. 전선에 의하면 이 탑은 원나라 때에 공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연경에서 조각한 것을 우리나라에 시사한 것인데 무릎 10층쯤 되고 매 귀퉁이의 돌은 모두 옥에 닿은 가는 돌이었다. 탑 전면에는 불상, 웅기, 규경, 영산회의 상이 조각되었는데 극히 정교하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외구가 여기에 불을 놓아 태운 다음 철삭으로 탑신을 묶고 끌어당겨 걸어버렸으므로 지금 몇 층은 탑신 옆에 내려져 있다. 내가 일찍이 중재 및 친구 몇 사람과 함께 그 탑 밑에 가서 그 고적을 완성해보니 탑 맨 아래 제1층 동쪽면에 이번 탑과 생김새가 똑같은 탑 하나를 조각해놓았는데 불꽃이 한창 치솟아 오르는 모양이었고 또 그 곁에는 몇 사람이 쇠투구에 철삭을 묶어가지고 탑 꼭대기에 씌운 다음 그를 끌어당겨서 헐어내리는 모양이 조각되었다. 아마 이 탑을 조각할 때 이 탑이 외구들에 의해 불타버릴 것을 미리 알고서 그런 모양들을 조각해놓았는지 마치 도참처럼 하나하나가 다 들어맞았으니 역시 탑으로서는 이상한 것이다. 사실관계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기술해놓은 내용이 있어 기사 모두를 다 신뢰할 수 없으나 저자가 직접 탑을 보고 기술해놓은 내용들이 있어 흥미롭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규경이 탑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탑의 상층 3개층이 떨어져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탑에 새겨져 있는 조각들은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단부에 새겨진 서유기 도상에 대해 이규경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서유기 관련 도상이라는 것을 모였다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법한 모양새입니다. 수려한 탑의 완공까지 마치고 원각사는 기호제를 비롯하여 부타에 재를 올리는 등 왕세 사원으로서 면모를 떨쳤으나 성동대에 들어서부터 사세는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성동 즉위 초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점차 척불에 관한 조정의 기조가 강해지고 원각사에 대해 지속된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상가 득건대 원각사에서 불경을 박아낸다 하니 놀라움을 금할서 씁니다. 불경은 박아내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부처를 만들고 저를 세우게 되어 크게 성치에 누를 끼칠 것이므로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빨리 폐지하여 그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어서해 이르기를 불경을 박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 정치에 무슨 관계가 되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줄 알고도 나에게 죄를 돌린다면 호물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하였다. 결국 연상분 11년 2월 21일 라고 하여 원각사는 예불공간이 아닌 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바뀌면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중총 9년 8월 6일에는 호조가 아래기를 원각사의 제목 중에서 퇴락하려는 것은 영선에 쓰소서 하니 그리하 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원각사는 도성 안에 있으니 세조가 창건한 것인데 폐조에 이르러서 승도를 모두 내보내고 불상을 끌어내었으므로 비어있었다. 반정한 뒤 한성부가 옮겨와서 관하로 삼았는데 탄윤 전임이 이곳에서 병들어 죽자 뒷사람이 의혹하여 옛 관하로 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절 곁에 있는 공지가 매우 넓어서 회사에서 집 없는 재상과 조관에게 나눠주었으나 두려워하며 감히 살지 못하니 도성 사람이 이를 보기를 엄연히 신명의 처서처럼 하였다. 그 금기가 매우 공고하니 모두 다시 흥건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여 원각사의 목재들을 다른 곳에 쓰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으나 탑동, 대사동 등 원각사와 탑이 있던 부근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지요. 이 규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남아있는 고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탑의 상층세 계층은 어떤 연유로 떨어지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경의 말처럼 임진왜란 때 외적들의 소행이었는지 아니면 연상군 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층세 계층을 떼어놓았는지 모두 가설일 뿐 정답은 그 시절 직접 탑을 떼어낸 사람들과 탑동 주민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탑동은 1895년쯤 당시 조선의 총세무사로 재직하던 영국인 브라운의 건의에 의해 파고다 공원, 서울 최초의 공원으로 정비가 됩니다. 이 사진은 공원 정비 이전의 사진으로 보입니다. 탑 옆에 초가집이 아직 남아있네요. 탑은 기록처럼 3개 층이 탑 옆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우뚝 서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처음엔 신명사진인 줄 알았는데요. 7층 위에 뭐가 있길래 봤더니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1층과 2층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양반이네요. 독일 군인 출신 헤르마산더는 1906-1907년 한국과 만주, 사할림 등을 여행하면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모습 역시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탑동이 파고다 공원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탑 주변 정비가 되었고 정비하면서 주변에 있던 난간석들을 탑 주변에 모아두었나 봅니다. 난간석들 중 일부는 현재 탑골공원 한쪽에 상시 개방 중입니다. 저 시대의 저만때 아이들은 다 저렇게 놀았나 봅니다. 또 탑이 올라갔네요. 하하 치마자락을 보니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위험하니 어서 내려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1930년대에는 탑 주위의 울타리 공사를 해두었네요. 드디어 아이들이 탑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1930년대라 가능한 공원 내 흡연 2022년 현재는 금연구역입니다. 하하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1931년에는 공원 주변 가옥 기초공사를 하다가 원각사의 건물 초석으로 보이는 돌을 발견했나 봅니다. 공원 내에 두기로 했다는데 현재는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광복 이후 남한에 주둠하게 된 미군정에 의해 원각사지탑은 원래의 10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업신문 1946년 2월 21자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미군 라이언 소자 지휘로 원각사지탑이 19일 오전 10시 15분에 원상복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962년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1933년에 이어 다시 국보 2호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지정건조물 문화재 정리도사 보고서를 보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1963년에 완전 해체 중소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후 보호책 안내판 설치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다가 산성비와 조류의 배설물 등 탑의 보존물대 때문에 1998년에 철골조 기반의 유리보호각이 세워지게 됩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재료는 큰 범주로는 대리암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석회암과 시일로 구성되었는데 시일을 포함하는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재결정된 석회암으로 시일은 대군모 양기석 편암으로 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중 석회암의 요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석은 특히 산성비에 녹을 정도로 약해서 유리보호각을 씌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각을 설치한 후로도 내부 공기순환이 어려워지면서 분진문제 등이 제기되어 종로구에서는 2005년에 보호각 내의 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민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오염물에 관한 연구를 보면 탑 표면의 흑색 오염물은 주로 석탑의 화학적인 풍화의 흑연이 겉에 달라붙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1933년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탑 주변의 화재에 의한 그 흐름, 탑본에 의한 탄소 침착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백색 오염물은 보호각 설치 이후 2013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호각 상부 구조물이 훼손되면서 생성된 탈심 수용액이 석탑 표면에 재결정화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로도 2015년에는 석탑 세척, 2017년에는 정밀 실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역사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탑의 겉면에 부조되어 있는 도상들을 비롯하여 세심한 조각들을 살펴보는 심화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디그닥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